이청원장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4개 국어학원의 고등선행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국어학원의 고등선행반이라는 게 뭐냐면 중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상인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도 국어도 고등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학교 어머니들, 초등학교 어머니들 지금 독서 논술학원 많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 논술을 가서 공부를 하면 책을 좀 읽으니까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지향을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내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 독서 논술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는 첫째 아이 어머니들은 요새는 또 뭐하냐면 토론 수업을 많이 보내면 디베이트라고 해서 이쪽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는 강남 청소년하고 재수생들을 15년 국어 수업을 해봤고 워낙 고3, 고2, 고1 수업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1 국어 내신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소용이 있느냐 하면 저는 한 20% 정도밖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국어 딱히 시킬 게 없고 일반적인 국어학원은 진정한 수능과 수능 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 독서 논술을 해서 토론시키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국어 내신과 수능형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장에서의 제 경험 때문에 저희 학원은 바로 고등부 선행으로 중등부 국어 프로그램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독서 논술과 토론 부분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면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면 첫 번째는 어휘력이 있습니다. 이 독서 논술과 토론하는 그 교재를 보시면 물론 좋은 책들도 많지만 그 어휘가 고1 국어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어휘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국어체적인 어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제가 여기를 많이 보내신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해보면 왜 보내십니까? 그러면 고1 국어 내신과 수능에 도움이 될 줄 알다고 보낸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걸맞은 어휘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업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국어에서는 중등부를 독서 논술, 토론 같은 현학적인 국어 중등부 시스템이 아니라 고등부 1학년 내신과 수능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수업이 있습니다. 중등부는요. 첫 번째, 가장 중등국어 수업이건 고등국어 수업의 목적은 문장 이해력 향상이 있고 문장 이해력이란 어떤 어휘를 통한 이해력과 기억력과 속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문장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 속도는 지금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빨라야 우리 아이가 원하는 국어 고1, 고2, 고3 국어 내신 수능에서 1,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문장 이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국어 지식, 어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고등 선행발 한다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를 우리 중학교 팀장님과 중등부 선생님, 전인 선생님 두 분 계신데 두 분한테 반드시 고등부에 필요한 어휘를 숙지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하는 것이 4개 국어 고등 선행반 중등부 수업의 특징이다. 두 번째, 국어 기술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한, 정확히 근거를 대서 그 이유를 대고 사과하는지를 확인하는 교제를 만들어 달라. 그죠? 그리고 이해 속도 훈련까지 이해하는 속도를 낮아지는 훈련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고등부의 필수고 여기까지가 2시간 수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총 3시간 수업 중에 3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을 이런 식으로 고등선행을 하고 1시간은 이 수행평가 대비를 합니다. 완벽한 실전적인 시험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준비했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는 고등학교 1학년 이 부천지역에 혹은 자사고에 나오는 고1 국어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뭐 시를 변형해서 만들어 와라. 혹은 네가 공부할 수 있는 너의 미래에 대해서 마인드백으로 만들어 와라. 이런 다양한 고등학교 국어 수행평가를 미리 수행하는 걸로 1시간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독소 논술과 면접이 뭐 초등부 때는 도움될 수 있지만 중1, 중2, 중3은 실진적으로 대학을 잘 보내려고 준비하신다면 중1, 중2, 중3 때 고1, 고2에 필요한 어휘력, 문장 이해력 속도, 모의고사 훈련, 그리고 수행평가 대비 이것이 진정한 우리 중학생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그것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은 이렇게 2시간 정도는 복수 테스트 합니다. 저번주에 배웠던 어휘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죠. 하고 비문학 문법과 관련된 개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수행평가한다는 거죠. 이 수행평가는 어디 들어가죠? 그렇죠. 교과 성적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시험 성적 플러스 수행평가 들어간 거 아시죠? 거기에다 더블러서 학종, 학종 생기부에서의 세특,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축제 여학생들이 잘합니다. 이거. 이걸 미리 한번 고등필 읽고 능동적으로 수행평가 대비 글쓰기 연습을 하고 가면 완벽한 고1 선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건 대치동, 목동에도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비문학 문학 수행평가에 대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주간학습 개의표는 실제 교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간학습 개의표가 항상 이렇게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에 따라, 이게 일주일 분량입니다. 저희 사계국어의 고등선행반 중등부를 위한 사계국어의 고등선행반의 특징이 뭐냐면 매주차, 주차별 교재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주 아닙니다. 4주 아닙니다. 매주차, 일주일에 한 주어치는 거고.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업교재의 문학과 문법인데 문학과 문법의 용어는 설명을 들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그 개념어를 설명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개념어들, 문학 개념어들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3년 내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음성상증, 의성어와 의통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생도학의 묘사가 어떤 개념인지 감각의 전의가 무언지 감각적인, 서류적 표현이 뭔지 냉소 이런 용어들을 외우는 것을 문학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소설이고요. 아까 시였고 소설 매주차마당 문법 이 비음화, 교체 이런 용어들 음 끝, 비음, 유음 3년 내내 나올 겁니다. 고1, 고2, 고3, 내신과 수능에 항상 언급된 용어를 우리 중1중2수사한테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근데 이건 혼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개념을 들으면 아주 많이 도움될 수 있는 재수생들도 지금 외우고 있는 걸 중1, 중2, 중3이 미리 외워서 중1, 중2, 중3 내내 외우시면 중3 때 정도 되면 고1, 고2, 모의고사 등급이 1등급 정도 나오는 것을 목표로 수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일주일 분량이고요. 학생들은 이걸 설명 들은 후에 문제를 풀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이 여기까지 끝나는 게 보통의 대치동과 목동의 수업이라면 지금부터는 뭐 하냐면 어휘입니다. 예상감이 무엇이야? 비해감이 뭐야? 이런 어휘들을 끊임없이 외우고 떠올리는 것이 항상 어휘력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어휘력이라면 그 뜻을 아는 것 이게 만개의 어휘를 외우게 할 겁니다. 플러스 여기만 어휘력이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인출 인출이 뭐죠? 꺼내다죠? 꺼내다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단어의 뜻을 인출하면 이거야말로 국어 1등급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 반드시 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국어 능력 반드시 명심하셔서 헛되이 시간과 비용과 우리 아이의 꿈을 꺾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는 것이 간국한 저의 바람인 겁니다. 이런 문학적 어휘와 문법적 어휘들을 다 외우게끔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다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논술, 토론 아 멋있죠? 아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문 이해 속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 속도를 강조하면 어떤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가 속도기냐 속도기는 아니야 천천히 차분히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어는 이해 속도기 향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국어 어려운 거 아시죠? 1등급 84입니다. 82점입니다. 80점입니다. 학생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아 천천히 풀면 알겠는데 엄마 80분 종치는 거 보니까 뒤에 두 세트, 세 세트 놓쳤어요. 이해 속도가 느린 것은 어휘력도 없고 그 어휘를 떠올릴 수 있는 힘도 없으며 항상 속도를 재고 훈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읽은 속도가 다겠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 속도 향상에 대한 자극을 받고 그 훈련을 매주마다 해와야지만이 본질적인 국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런 훈련까지 시킵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학원은 전국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문단입니다. 하나의 문단 읽고 네가 몇 초만 읽었는지 적어봐 세 번 읽으라는 뜻인 거죠. 단순히 여기까지만 하면 속도기겠죠. 네가 중심 문장이 뭐야 이해되고 기억나는 내용을 적어보렴 그래서 저는 단순 속도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정도는 하나, 둘, 셋, 넷, 여덟 줄이죠. 네 이거는 16초 안에 읽고 이해되고 내용이 기억나면 우리는 1등급이라고 합니다. 2, 3등급은 이게 30초 걸립니다. 어떤 친구는 45초 걸립니다. 느린 거죠. 초절정 고수는 10초 안에 읽고 이해되고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절대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재 어떤 속도를 읽고 있는지도 어머니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희 부천사계국과관에 보내시면 현재 우리 아이의 국어 능력도 진단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고요. 모든 독서, 고1 독서 관련된 거 이게 일주일 숙제입니다. 과제죠. 훈련하지 않으면 수업에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문법과 현대시를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쭉 읽고 고1 문제입니다. 어머니들 풀었는데 맞았다고 칩시다. 정답 맞았다고 치도 저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국어 기출 훈련 전국에서 4개 국어 학원만이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음절의 끝으로 기축인지 뭔지 안 적어봐. 자음 축약이 뭔지 알으면 적어봐. 대응을 적게 하고요. 그 다음 만턴의 의문의 변동 과정을 한번 적어볼래?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턴 자음 축약 이렇게 적어오는 것이 적으면 너는 이걸 문제를 정확히 푼 것이고 이거 문제 정답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답을 못 적으면 그 친구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실력을 골라 해서 본질적 실력을 올리게 하는 국기운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정으로 적으면 그 아이의 실력은 본질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국어 기출 훈련 문법과 문학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친근하게 적절한 분량으로 우리 중학생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만이 본질적 국어다라고 보시고 반드 성적 올리는 4개 국어 학원에서 이걸 통해서 1단계, 2단계 통해서 3단계를 통해서 반드시 국어 성적을 올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산문 시이냐 참여 시이냐 정지시키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정답인 겁니다. 정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 중학생을 위한 국어 능력이라고 보시고 절대로 독서 논술 보면 되겠지? 아니면 토론해 보겠지? 아주 현학적이고 관념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질적인 국어 능력 올리시면서 수행평가 대비까지 하는 부천사계 국어 학원의 중등부를 위한 고등선행반에 한번 발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